성례입니다 동안의 기결 내 삶의 활력수 반복되는 일상에서 성례임을 주었고요 또 많이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케이크 퀸이랑 기분 좋은 울리입니다 세월을 막아주는 힘 저는 케이크 퀸으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기회가 생기면서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케이크 퀸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본의 기회가 생기며